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겟세만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십자가와 겟세만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날인데요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겟세만해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다락방도 있고 다른 장소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겟세만해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겟세만해에서 기도하셨을까? 겟세만해에 대하여 뜻을 보다 보면 아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겟세만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요 뜻이 참 생소합니다 무슨 뜻인가? 보니까요 틀, 프레임을 의미하는 가트와 그리고 올리브 기름을 의미하는 슈만임 가트, 슈만임이 합쳐져서 겟세만해인데 이 겟세만해는 결국 올리브 기름틀이다 이런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틀 그래서 실제로 겟세만해 지금도 가보면 올리브 나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었던 나무고 세번역에서는 그냥 그대로 올리브 나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좋아하고 아주 즐겨 사용하는 기름이고 귀한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방금 올리브 기름틀이라고 했잖아요 이 올리브 기름틀에서 짤 때에는 처음에는 그 열매를 다 부숩니다 그리고 네번이나 짜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짜냐? 처음에는 가장 가벼운 추로 짜는 거예요 가벼운 무게추로 짜는 거예요 그럼 첫번째 짠 기름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기름은요 가장 거룩한 기름이고 성전 촛대를 밝히는 데 사용하고 왕이나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했습니다 가장 귀한 기름 처음 가볍게 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무거운 추로 짜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두번째로 짠 기름은요 가정에서 사용합니다 식용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더 무겁게 짜면은 세번째 기름으로는 가정의 등잔을 밝히는데 그리고 또 약품이나 여성들의 화장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게 세번째 기름이었고 마지막 네번째 기름은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한번 더 짜면은 잿물을 부어서 비누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비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 짜고 나면 찌꺼기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럼 그 찌꺼기 남은 것도 버리지 않고 가정에서 소중한 뗄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찌꺼기도 어떤 품 쌓기나 어떤 값을 지불할 때 예전에는 사용했어요 그냥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 그 올리브 열매는요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는 나무죠 그런데 겟세만에가 바로 올리브 기름 틀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한 그루의 올리브 나무 또는 하나의 올리브 열매가 되어서 거기서 정말 무거운 죄 무거운 죄의 중압감 또 무거운 이 십자가 고난의 그 중압감에서 압박감에서 기름이 짜지듯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보곤 22장 4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피처럼 흐르는 증세가 실제로 있습니다 혈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극도의 스트레스 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극도로 너무 예민하거나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보통 손이나 그리고 눈 주변에 있는 땀샘이 터지면서 정말 피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피가 땀처럼 흐르는데 땀이 피처럼 흐르는 그 증세를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상태셨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 아셨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놀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놀라실 일이 있을까요? 이 놀랐다는 것은 그저 깜짝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으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아시고 그 고통 앞에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올리브 기름이 무거운 추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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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혀질 때마다 기름이 이렇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무거운 죄, 더 무거운 죄, 그 무거운 죄, 그 무거운 죄 그리고 예수님도 핏 눈물이 흐르시고 핏땀이 흐르시고 죄로 인한 그 중압감, 고통으로 인한 중압감 그 가운데 그렇게 엎어져서 엎어져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들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혹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가족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대소사 앞에서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도 그 마음을 알아 내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너희를 위로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많은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친구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교하는 일들이더라고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전도사님과 대화하는데 비교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힘들고 자신들의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제자훈련하는데 청소년 제자훈련 교제에는요 투명인간이 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있어요 사실은 이제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물론 죄에 대하여 고백하기도 하는데 어떤 아이는 혼자 있으면 집에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잠은 투명인간이 아니어도 잘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한 강사분이 질문을 했더니 아니요 집에서 엄마 때문에 못 자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민하고 극도로 힘든 상황이 있으셔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라요 겟세만에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겟세만에에서는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기도라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상반절입니다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께서 밖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속이지 않으셨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우리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속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도 가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척 내가 믿음이 좋은 척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기도를 참 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럴 때에는 그냥 그럴 듯한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이지 정직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대화하고 기도는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는 다 휘발성 기도예요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라도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다면 또한 우리가 한마디라도 정직하게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에요 요즘 불멍도 하고 물멍도 한다고 해요 가만히 그냥 불 바라보고 있고 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멍들이 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멍은 십자가 멍이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많은 말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부르다가 예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저 외로워요 예수님 제 마음에 와주세요 정직한 마음 예수님 어떻게 하죠?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픈 마음? 아니면 여러분 혹시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예수님처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기도를 하셨어요 3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순종의 기도를 하셨어요 정직히 기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것이지요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없어서 하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모든 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이 계세요 독일의 영성가고 여성이세요 굉장히 많은 책들을 기록하셨는데 그분의 인생 모토가 예와 아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와 아멘의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모토는요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자 놀랍지요 충격적이기까지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순종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와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처럼요 또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시지 않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 좋은 것 알지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어려운 것이에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나 예수님 만난 후에 저는 인생을 다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시간, 직업,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정말 나가다 보니까 제가 순종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역 경험이 계속 생길수록 빨리빨리 판단하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있지만 주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셨다고 예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 작은 감정 하나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또 판단해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정제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만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했지만 보자가 있다면 예수님 앉으세요 했다가 어떤 때에는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다시 앉으세요 예수님 다시 일어나세요 제가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왕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길을 가는데 인도에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돼 있는데 너무 심하게 그냥 가로로 주차가 돼 있어서 차도로 나갔다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가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 차주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주차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좀 뒤로 빼셔도 사람들 통행에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전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고작 그 몇 미터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너 나를 왕으로 보신다고 하면서 고작 그 몇 미터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날 일이냐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우리가 누구를 또 정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없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간을 정제하죠 그런데 신할산에 외투 한 벌 또 은금 덩어리 훔친 아간을 정말 정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정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련유다 베드로를 정제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 청년이 목상을 나눴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은삼십에 예수님 팔았던 유다를 굉장히 정제하고 판단했었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자신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자기는 그보다 더 싼 값에 예수님을 판 적도 많았습니다 그 고백이 잊혀지질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대로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해요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순종할 수 없는 환경 그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직한 마음을 들이는 것이 또한 순종의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멕시코에 김윤상 성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역하시다가 멕시코에서 고속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한 거예요 거의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24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육신은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이 원래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이었고 어떤 체험 위주의 생활을 하진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여러가지 체험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예수님이 그분한테 너의 삶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참 가치있다 말씀해주신 것들이 있었대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대요 정말 가치있다고 말씀해주시는 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에는 오랫동안 교회생활하고 또 자신이 성교사로 살았고 또 성교사로 사역하면서 헌신했던 시간들을 생각했고 또 어릴 때에는 성가대를 하고 찬양팀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은 일절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적었대요 그런데 그 적은 것 중에 예수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이 너가 사업하다가 사역하면서 사업을 하셨대요 그런데 사업하다가 통장 잔고가 영원히 됐을 때 나한테 왔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너무 어려워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어디도 의지할 수 없고 붙들 곳이 없을 때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저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순간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교회에서 살았고 선교지에 살았고 사역지를 돌아다녔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거 참 너 인생에 가치 있다 이거 참 귀하다 해주셨던 순간은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다 드러내며 나갔던 그 순간이었다고 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가치있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의미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고백하기를 돌아보니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시간들은 예수님이 1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역하고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저 친구 저 학생 참 믿음 좋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예수님은 1절 말씀하시지 않으셨대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 마음을 다 토로하고 마음을 다 토설했던 그 시간들은 예수님께서 귀중하다 여기셨고 선교사님은 또 그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그러면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정직과 순종은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정직한 기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 자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회사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순종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했지만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그 마음 들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아니었네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겟세만해와 십자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겟세만해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떤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을 누리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김없이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 열시기 바랍니다 휘발성 기도하지 마세요 날라가버리고 없어져버리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확히 들이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모습도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아빠잖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 내 마음 이렇습니다 오픈하시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저의 마음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무너지는 마음 어려운 마음 폭상한 마음 슬픈 마음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 그것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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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정직한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임자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소서 주 예수님 오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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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여 주시옵소서 예 예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인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순종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와 아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예와 아멘의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대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행동의 영역입니까? 감정의 영역입니까? 정서적인 영역입니까? 또 영적인 어떤 결단해야 될 일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걸어가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예와 아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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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오소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과 함께 개세만에서 기도하셨던 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예와 아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 순종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이 자리에 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시를 초청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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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